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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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드릴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우리는 달새벳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성동혁신교육 박람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안 추우세요? 날도 춥고 시간도 한참 뛰어놀 시간대인데 이렇게 많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자리에 앉아계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뒤에 서 계시는데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무대 열심히 하고 갈 테니까요.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항상 교육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우리 학생들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의 계기로써 성동구의 교육이 한층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달새벳은 다음 곡 들려드릴 텐데요. 네. 저희가 가장 최근에 활동했던 곡인데요. 혹시 여러분 조커 아세요? 꽤 많은 분들이 알아주시는데요. 이 부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조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따라 불러주시는 분들처럼 조커라는 부분을 함께 따라 불러주시면 훨씬 더 재밌는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조커 들려드릴게요. 유튜브 가사회요청에 고객 Korean 음식 bliver 보려주시면 됩니다. 제가 열심히 시간을 실수 skills해야 kindness 보니 LAN가mt하고 관 saliva